이야 그러네 김진용 한창민 강진우 오 신기해 이거 처음 봤어요 유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BJ 김칸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신화 차원의 관문에서 랩탐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곳들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일단 진영이가 하나 알고 있대요 그래서 진영이 따라서 일단 먼저 가보겠습니다 진영이 고고 따라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 진영이 따라갑니다 일단 예 진영이가 또 숨바꼭질 할때 굉장히 저를 괴롭히는 그런 아이거든요 뭔가 찾았을거에요 예 분명히 숨바꼭질 할때 썩어글라 했는데 이미 진영이 일단 유하각을 위해서 찍고 오 안가지는데 진영아 진영아 낚시 아니지 저기요 진영씨 제인 일로와봐 나 밀어줘 여기 한번 뚫어보자 낚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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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줘 빨리 오케이 땡큐 자 가보자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는 오오 왼쪽이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지구요 여기 뭐 딱히 뭐 없네 야 잠깐만 나 갇힌거야? 어? 야씨 왜이렇게 높아 여기 야씨 안나가져 여기로 나와봐 나와가지고 뚫을 곳을 찾아보자 뚫을 곳을 일단 제가 봤을때 이거 뚫어가지고 어디 가봐야될거 같아요 여기 한번 뚫어보자 여기 그냥 밀어봐 오케이 땡큐 들어왔거든 들어와서 뭐 있나요 여기 오 야 길이 있는데? 뭐야 이거 뭐야 야 트랙이 있어 어디까지 있는거야 이거 잠깐만 오 오 개신기 와 존나 긴데 요기서 빠지네 오 잠깐만 저기 길이 있는데 오 여기서 뭐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지 오 오 이렇게 내려가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요기 한번 뚫어보자 이번에 오 아우 잘 밀어 올라가지나 오 야 올라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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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지 않겠지 야 야 이거 뭐있지 벽 뚫려있고 뚫려있고 아 여기 빠질거 같은데 이제 안빠진다 오케이 클리어 야아 여기 야 여기 야 여기 뭔가있어 여기 오 잠깐 요기서 뭔가 잘 찾으면 이거 야 레전드 나오겠는데 이거 잠시만 아 이쪽은 요 밑에 떨어지면 가지나요 요 밑에는 뭐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요기 뚫어봐 요기 오케이 야 이거는 뭐 리오다운힐이네요 예 딱 리오다운힐 3 야 뭐야 오C 다 뛰었어 야 잠깐 한번 한번 더 뻗어봐 저기 나간 다음에 뭐 있을거 같은데 여기 올라간 다음에 잠깐만 요기서 아 여기 바로 빠진다니까 그러면은 얘놈을 어디로이 날아가야 되지 야 부서써 보자 씨 뭐야 부서써서 날아가 보자 Hey Cut 20 turn 다음은 오케이 나이스 일단 쭉 가보자 아 뭐 있나 여기 자 아무튼 35분 동안 했는데 딱 찾은 거라고는 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맵에 다른 거 찾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이번에 신화 도전의 전당 가보겠습니다 도전했었다가 그래 가보자 야 이 맵은 그리고 아무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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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늘 신화 도전의 전당이랑 신화 차원의 관문 렛타운이고요 여러분들도 찾으시면 메일로 꼭 제보해 주세요 영상은 여기까지 유 바 자 레디해봐 자 박사 한번 따라가보겠습니다 박사가 이번엔 또 뭐 하나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차 리그부터 해갖고 이번에 이번에 그 공식 리그 우승자들 이름과 뭐 팀명이 써있습니다 야 박사야 근데 뭐 어디 너 설마 저거 보자고 지금 이방 온 거야? 아 나 진짜 13년 방송하면서 진짜 이렇게 어이없었던 점 처음이다 응 자 밀어봐 오 좋나야 돼 오 굿 별거 없어 이거 여기서 뭐 나가는 걸 찾아야 돼 오 야 잠깐만 이 밑에 가지려나? 안 가지겠지 오 뭐야 찾았어 찾았어 얘들아 찾았어 찾았어 얘들아 투명딜 찾았어 역시 군대칸이지 아 군대칸이지 이런 걸 찾아야지 박사야 아 야 근데 내가 지금 페인트가 흰색깔이다보니까 또 완전 흰색깔 됐어 배치가 배치 머리가 안보여 야 이게 신세계죠 형님들 인정하십니까 이정도면 빌딩나 오해 어떡인데 생각보다 꽤 크네 그래도 오우 빠진다 아 이거 하나 찾았구요 음 나오게뿔 흰색깔이길 야 들어왔어 잠깐만 우와 씨보래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야 잠깐만 아 아 빠졌어 아 씨보래 이런 걸 찾아야지 이런 거지 오우 오우 오우